음악 하노이탑은 규칙에 따라 한쪽 막대에서 다른 한쪽 막대로 처음 모양을 갖추도록 원판을 옮기는 퍼즐입니다. 여러 가지 경우를 예측하고 가장 적은 횟수로 이동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수학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. 하노이탑 게임에는 관련된 전설이 있습니다. 옛날 베트남 하노이의 한 사원에는 다이아몬드 막대 3개가 서 있었어요. 그 중 한 막대에는 구멍 뚫린 64개의 순금으로 된 원판이 크기가 큰 것부터 점점 작아지는 순서대로 쌓여 있었어요. 어느 날 신이 나타나서 사원의 승려들에게 쉬지 않고 원판을 다른 막대로 옮기도록 명령했어요. 그리고 신은 이 말을 남겼어요. 원판을 한 번에 한 개씩 옮겨야 하며 작은 원판 위에 큰 원판을 절대로 올려놓을 수 없다. 너희들이 이 일을 게을리 하면 곧바로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이 일을 열심히 하면 세상은 평온할 것이다. 그리고 64개의 원판을 모두 옮기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. 세상에 종말이 온다니 무서운 이야기죠? 그렇지만 종말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. 왜냐하면 원판을 한 번 옮기는 데 걸리는 시간이 1초라고 하더라도 원판을 모두 옮기려면 약 5,850억 년이나 걸리기 때문이죠. 하노이 탑은 사각판 한 개, 막대 세 개, 크기가 다른 원판 여덟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 게임을 시작하려면 첫째, 사각판에 세 개의 막대를 꽂습니다. 둘째, 맨 왼쪽 막대에 크기가 큰 것부터 아래에 놓이도록 하면서 차례대로 원판을 쌓아놓습니다. 셋째, 원판을 옮기려는 막대를 정합니다. 이 게임의 규칙을 자세히 알아봅시다. 첫째, 한 번에 한 개의 원판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. 둘째, 작은 원판 위에 큰 원판을 놓을 수 없습니다. 원판 이동 횟수를 줄이기 위한 팁을 알아봅시다. 이동하려는 원판의 수가 홀수일 때는 첫 번째 원판을 이동하려는 막대가 아닌 다른 막대로 보냅니다. 이동하려는 원판의 수가 짝수일 때는 첫 번째 원판을 이동하려는 막대가 아닌 다른 막대로 보냅니다. 여러 사람이 참여할 경우에는 한 명씩 게임을 한 후 원판 이동 횟수를 기록하여 승부를 정합니다. 목표하는 막대로 원판을 완전히 옮기기 위해 원판을 이동한 횟수가 제일 적은 사람이 승리합니다. 교실에서는 원판의 개수를 3개부터 시작하여 점차 개수를 늘리면 좋습니다. 교실에서는 어필수일 기준으로 두 번째 원판을 이동해 점차 개수를 되것같은 사람이 조화를 할 때 교실에서는 어필수일 국립지검ads 지방에ствен스러운лив금 alleseyes 소총의 히어로 일상의 일상의 미래 우선의 삶의 일상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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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상 예상의 일상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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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상 일상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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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상이들 예상의 일상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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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상가